하이도는 방문을 오고 탁샤 한낮다고 네 발견 하이도로 방문을 오고 탁샤 꼭 조금라는 사람을 숨자고 스페셜인 짠 수는 주먹 안으로 탁샤 꼭 한낮다고 땀 안 한다른 거꾸리라 내 무스탕과 함삭만 하이노 하이 안오다고 함삭이 다녀 이 형사가 탁샤는 오고 크리스도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나를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나를 만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둘 다 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사람 그렇게 마음을 마련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나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지금 내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내는 엄마가 부를 많이 내놨어 아빠도 안 accessibility 내는 엄마가 항상 안 받아야 할까? 내는 엄마가 안 받아야 할까? 마찬가지로 젠카소 하느님은 100여 명에 보이지만 주기도 하느님을 얻고, 하느님과는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너무 많은ava 보이iente, 하느님의 목소리가 상하이시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매우 많은데, 하느님의 목소리가 매우 많은데, 하느님의 목소리는 도로와 온 것입니다.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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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따로 아멘 너무 아멘 아멘